모바일 포렌식 솔루션 업체 한컴 GMD는 연구 수사기관 두 곳에 자체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포렌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 원형을 수집, 복구해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과학적 조사 기법입니다. 각각의 모바일 기기에 맞는 복구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한컴 GMD는 이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해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료 감식이 필요한 수사기관과 공공기관 150여 곳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처는 웨스트 미들랜드 카운터 테러 유닛과 레스테셔 경찰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획득을 위한 MD-NEXT와 분석 소프트웨어 MD-RED를 제공합니다. 한편 한컴 GMD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 디지털 수사인 지능 어워드에서 영국 수사기관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